아 지금 가요? 일단 파워 쪽으로 가는 애들 있네 어 벅이 밖에 터졌는데 겁나 잘 가는데? 제가 터쳤거든요 잘 가더라구요 어 깜짝이야 둘 뻔 했네 레토너 사운드 제 옆집에 한 놈 몇번님이야? 1번이요 헐 갑니다 샷건의 M16 같은데? 네 아이 쉿 팀 좀 더 오 잡았어요? 네 기절길이죠 기절이에요 어디가니 네 아 3렙 갑박 다 글췄네 다 터졌어요? 네 아이고 아까워라 그 귀한걸 아 이거 파츠가 하나도 안나 아 아 그냥 이 밀베네요 또 밀베에요? 네 아 아 놀래라 아 혀로 소리 미셨고 놀랬어 아 아 뚝배기 없나? 아 뚝배기가 없어 저 옆쪽에도 있었는데 내리는 애들이 그니깐요 지금 이게 다 아닌데 존버인가 3번님 3번님 주변에 있을건데 내리는거 봤는데 아 뭐야 어? 뭐야 여기 문 왜 열려있어 거기 제가 털고 왔어요 거기서 죽인거에요 여기 4번이요? 네 그 건너편에 있어요 그 건너편에 있어요 멀리 어 3렙 갚아 또 있다 축하합니다 조금이라도 긁힌거 쓰실분 3분의 1 글췄네요 어? 그럼 저 쓸래요 저 1렙 갚아라 몇번님이에요? 1번이요 한번 보시고 결정하세요 내구도 150이 남았어요 아 저 1렙 갚아 1렙 갚아 중고 나라인가요? 거의 중고나라 수준이죠 베트나라나 남아요 예 저 앞집을 털러 가야되나 털러 쓰려나 어디갔어요 어디갔어 3렙 갚아 저기 털렸다 2층에 있어요 여기 털렸어요 아 네 그쪽은 제가 처음에 버그 들어가는거 봤는데 요쪽은 털렸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가볼까요 노란핑 아뇨 아뇨 노란핑 한번 가봐야될거 같아요 예 털렸어요 저기 노란핑이 아 저기 다 털렸어요? 네네 문 다 열렸어요 나 다 어디갔지? 저희 밀배로 가야되는데 저기 여기는 안 털렸구나 저기 파란핑이 털렸네요 여기는 안 털렸어 아 나 꼈어 뭐 없어요 근데 네이 먹은 드릴게요 7탄 좀 먹어야 되는데 3탄 2개나봐요 AK 아니 M4 쓰시는데 파츠 없으신 분 저요 4번이요 제가 다 드릴게요 내일 감사합니다 앵글 개머리판 있습니다 총소리 총소리 싸운다 파고통? 여기 같은데요 파란핑 차를 찾아볼까 일단 제트스킨 있어요 코트도 있네요 차를 찾아볼까 일단 제트스킨 있어요 일단 제트 스킨 있어요 코트도 있네요 1번 님이죠? 그 뭐야 파츠 있다고 하시는 분? 네네 제가 엠포 먹으면 못 이려요 그 전에 빨리 먹어야겠네 도망가야지 이쪽이 안 털렸네 엠포 나와라 코트 이쁘네 차도 없고 뭐 파츠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2랩톱백이 하나 안주지 여기 2랩톱 있는데 어디야? 먹었어요 먹었어요 방금 나이스 대킥 하나 남아요 대킥 하나 대탄 하나 하나씩 네 2번 필요합니다 저 4번 필요합니다 오 판도 없네 3뚝이다 2번님 네 감사합니다 소형기 필요하십니까 소형기 저 앞대가리 하나도 없어요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네 이따가 드릴게요 맞나요? 4번이 혼자 언제 여기까지 가셔도 돼 화면할 데가 없어서 가다 보니 여기까지 너무 빈곤하다 자동차도 없고 이거가 팔각장 터셨나요? 네네 수직 필요하신 분? 수직이요? 저 2번 하나 먹어놨어요 스카가 필요해요 고정기도 있네 보탠 연사총 남는 거 못 보셨나요 어 거 밀타 창고 안에 있잖아요 거기에 스카 하나 있어요 헐 넘벌다 창고 한 동짜리 창고 한 동짜리 갔다 와야 되나? 흐흐 자동차도 없고 일단 가봐야지 저 옆에 가봐야겠다 와 알레드 디저너 아 저 다리쪽에서 계속 쏘네 헐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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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탄이 필요한 시험은 없었죠? 저 4번이요 어? 버려버렸대 괜찮아요 대탄 하나 여기 있거든요 주워서 갈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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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겜? 나에게 보급이 나에게 보급이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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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이면 아 바다면 먹으러 갈만 하지 않아요? 보트 있어요 보트 있어요 어 저기 앞에 또 떨어진다 아 차만 있으면 먹으러 가고 싶은데 저희 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 어떻게 할까요? 레트나 소리 저한테 레트나 소리 4번 님이요? 네 보급 떨어지는 데 같은데? 아니요 반대편 좀 더 앞으로 가서 이쪽이에요 이쪽에서 지금 여기 밖에 나야돼 네 음 있다 아 네 네 아 네 네 네 사 나 오 렛츠와 소리 렛츠와 소리 도망가야지 핸드선 불리해 뭐 나왔어요 1번님? MK14요 저격총이에요 여기? 아 저기 해안가에 내렸네 해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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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업로드해주고 있어요 렛츠와 쏘고 있어요 네 아 치킨이 개미버렸다 아 어디서 또 쏘는데 아 나 쏘네 바리 건너편에서 쏘는데요 저희 여기 자기장 보고 가긴 가야되네요 이제 여기요 SI 대탄 감사합니다 쏜다 바리 오 루프 쪽지 배타고 타고 들어오는데 어디지? 여기 있군 여기 어딘가 이거 가져가야 하죠 저희 포트 타고 이동해야되네요 감사합니다 전 제트스키타고 가겠습니다 오 저희 전방에 제트스키타고 넘어가는 애있다 포진 동시에 타요 우리 네 에스 방향 제트스키타 서요 네 하나 둘 셋 오 이거 으 뭐 왜 으 으 으 으 으 먹었어요. 주세요. 네. 그리고 오탄. 오탄 다르신 분. 감사합니다. 오탄 다들 몇 발씩 있어요? 저 지금 150발. 40에 170. 저 이제 160. 오탄 여유 있는 분 몇 발만 더. 음.. 지금 몇 발이세요? 40에 50이요. 제가 20발 드리겠습니다. 몇 번 부르시죠? 2번이요, 2번. 여기서, 여기서 나눌 거 빨리 나누고 가. 뭐 소유기 필요하시면 가져가시고. 20발. 저 여기 레톤 하나 발견. 탄띠 안 드시.. 아.. 카구팩트 드신 분 없지? 아, 나 잠깐. 4번이면 파츠 드려야 되는데. 먹었어요, 지금. 뭐 수직이나 뭐 이런 거 남은 거 있어요? 하나 있어요. 수직에.. 수직 앵글 개머리판 남아요. 배 들어와요, 배. 뒤에 배. 뒤에 배. 저희 온대 배에 들어왔어요. 네. 어, 레톤 하나 있고. 딱 뱃소리였는데? 뒤가 불안한데? 우리 올라온 그 자리로 오겠는데요? 우리 옆에. 여기 다샤랑 다 있네. 두 대 있네요. 오케이, 오케이. 사람 내려서 먼저 미리 간 거 같은데요? 그런가? 칫소리 딱 났는데? 방금 들어오는 소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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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바님 오세요. 아. 네. 저기서 쏘는 거 보니까 저쪽으로 빠진 거 같은데요? 배. 아. 배 안다 온다. 쏠까요? 이쪽으로? 어차피 쟤들 요 밑으로 상용할 것 같은데. 저기 맞전 방향. 쏠까요? 진장. 자. 저희 이제 차 타고 빠지죠 뭐. 총알 넘는데. 안돼. 더 이상 쓰면 돼. 아. 쟤들이 밑에 싸운다. 배울이 없어. 아. 총알 있네요. 오탄. 오탄. 저희 여기 자기장 한 번 더 걸려요.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짐 먹을까요? 여기 짐. 차 주변에 합다 놓을 거야? 어? 파격증 왜 열려있지? 제가 열었어요. 어. 파격증은 안 걸리지구나. 파격증은 안 걸리지구나. 올라가자. 와. 이 좁은 안에 지금 스물네명 살아있어요. 대단하다. 다리 쪽에 최소 두 팀 있는 것 같은데. 왜? 쟤들 올라와야 되는데 왜 안 올라오냐. 온다. 저희 짐 방향 쪽에 하나 끼고 있고요. 아직 안 쏠게요. 왜 짐 방향이. 방향이 방향이 방향이. 저희가 온 집. 온 집. 10 방향. N 방향. N 방향. 3번. 뒤로 좀 와요. 3번님. 3번님. 뭐야 이거? 어디서 났어? 거기 있지 말고 이쪽으로 와요. 저희 집 쪽으로 들어가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총 소리는 안 들리는데? 총 소리는 안 들리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어디서 났어? 아. 핵인가? 저 왼쪽 능선인 것 같은데. W 방향. 네. 에올 있었어요? 아. W 방향. 하나 기장. 하나 더 있네. 위에. W 320 방향이 하나 더 있어요. 왼쪽으로 뛰었어요. 제가 죽인 쪽. 바—— staff Line 왼쪽으로 뛰었어요. 왼쪽 파밍하고 있어요 하나만 있어요 왼쪽으로 뛰었어요 지금 M방향 보고 있어요 잠깐만 2방향 2방향 누구죠 위에도 있어요 하나 인했고 나 뒤쪽 어디서 쏴 으흑 양각이었어 아 저기도 있는데 살려볼까요? 뚝배기만 맞았네 쟤 뭐야 양각이네 쟤도 쟤 양각이라 하나 죽은거 같은데 겨울없으니까 똥망이네 145방향 나무 네 저희도 반대쪽으로 가야되요 105방향 중간에 나 고맙다 상품 고맙다 고맙다 저희도 차량에서 뛸까요? 저희도 차 타든지 능선 뛰든지 해야 되는데 차 타네티는게 날거에요 시간? 차 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아까 집에 사람 있네. 네 있어요. 능선 올라갈게요. 좌측 우측에 다 있어요. 능선. 차로 바래기 좀 만들어야지. 여기 집에도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집에는 모르겠어요. 차만 박혀있었거든요. 차 저거는 젠 되어있던 것 같은데. 젠이에요? 아 그럼 집인데. 집이 최고인데. 요 앞에 집 한번 가볼까요? 저 집에 있을 것 같은데요. 어 다시야. 앞에 다시야. 여기 카고 팔까 사운드 났었는데. 아 배 울었으니까 복숭아 있는 것 같은데. 아 갑박 다 터졌는데. S방이 어떻게 싸우고. 아 바랍에. 자기장 우리. 저 다시야. 우리는 우리인가요? 아니 아니에요. 저 집에 사람 있나봐요. 네. 집에 있고 좌측 능선도 있고. 185방향. 185방향. 아 저기 있다. 200방향. 200방향. 225. 나무. 나무 뒤에. 네. 전 뒤쪽 보고 있을게요. 우리 온쪽. 아직 안 쏘고 있어요. 쟤네들 지금 자기장 밖이라서. 지금. 어떻게든 여기 들어와야 되거든요. 전 저희 온 방향 좀 지킬게요. 전 여기 집 쪽하고. 다시야 있는 쪽 볼게요. 네. 이제 뛴다 뛴다 뛴다. 200방향. 네. 확인 확인. 바로 컷. 나이스. 둘. 둘 남았어요. 줄이면 여기 아까 폭 던진 애들인데. 있죠? 네. 감자. 감자가. 감자가. 4개나. 저 하나 있어요. 그냥 자리만 잡고. 나오는 것만 잘라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버려도 될 것 같은데요. 원 안에 들어가서. 차 가지고 발을 칠까요? 쏜다.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뭐야. 하나 기절. 하나. 제 앞에. 라스트. 뭐 쏜거지? 제 앞에. 제 앞에. 아 제가. 살리러 가요. 오른쪽으로. 345방향. 345방향. 아니요. 그냥 살리시죠. 살리시죠. 저.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난 죽는다. 으아. 죄송해요. 아니에요. 제 딸 폐헨인데. 아. 아깝다. 저기 있다. 나무. 아. 나무. 아. 나무. 나무에 둘이네. 솔탄. 저 새끼 없네. 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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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감자 던지다가 깝쳐가지고... 아이씨... 그로자 소음기였구나 아... 조금만 더 신중할걸...